등 돌린 부자 다시 연을 맺다 개성사람 조동진은 본관이 배천으로 재산이 몇만 양이나 되었고 부리는 차이니 전국 팔도에 두루 퍼져 어디든 없는 곳이 없었다. 다만 본래 자손이 드문 종가인데다 조카나 다른 후손도 없어서 양자를 얻으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었다. 노부부는 그게 늘 걱정이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에 앉아있는데 문밖에 거지아이가 왔다. 나이는 열 살쯤 되어 보였다. 때는 엄동서란이었다. 조동진은 아이의 용모와 골격이 괜찮아 보이기에 아이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성씨와 본관을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배천 조씨입니다. 조동지가 기뻐하며 그 부모에 대해 물었다. 엄마만 계신데 지금 성 안에서 밥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조동진은 즉시 거지아이를 집으로 들여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어 집에 머물러 있게 했다. 한편 하인을 시켜 거지아이의 어미를 찾아오게 한 뒤 거지아이의 어미를 제수씨라 부르며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는 거지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 아이가 차츰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정을 붙이니 조동지에게는 친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열 대여섯 살에 관례를 올리고 결혼을 시켰다. 그 뒤로 그 집의 재산 출입을 아들에게 모두 맡겼는데 아들이 부지런히 용의 주도하게 재산을 관리해서 조동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말했다. 이젠 저도 장성했으니 마냥 놀 수만은 없습니다. 몇 천냥쯤 주시면 황해도와 평안도 도회주로 나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개성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사에 나서 돈벌이를 하는 게 예사지. 에이 네 말이 마땅하다. 마침내 아들에게 오천냥을 주었다. 아들은 평양으로 갔다가 기녀에게 빠져 이, 삼 년을 지내는 동안 오천냥을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녹듯 허비해버렸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대로 기생집에 머물러 사완노릇을 했다. 조동지는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다시는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아들의 생모와 며느리를 모두 쫓아냈다. 며느리와 아들의 생모는 성문밖 토막으로 나가 살며 예전처럼 걸식을 해야 했다. 아들 조생은 해진 옷에 깨진 갓을 쓰고 기생집에 붙어 살았는데 끝내 돌아갈 기약이 없었다. 카루는 기녀가 관하의 잔치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큰 비가 내렸다. 조생이 서성이다 보니 마당 가운데 금가루가 쭉 흘러내리고 있었다. 근원을 따라가 보니 뒤돌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바로 방문 앞에 섬돌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앉아서 금가루를 모아보니 좋게 몇 끈은 되었다. 섬돌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듬잇돌처럼 생겼지만 실은 덩어리 전체가 생금이었던 것이었다. 조생은 기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기녀에게 말했다. 내가 젊어서 당신에게 돈을 조금 쓰긴 했지만 당신이 그동안 나를 대접해 준 은혜는 잊기 어렵네. 하지만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으니 인정상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겠네. 기녀가 그 말을 듣고는 서글픈 얼굴로 말했다. 조소방이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생각만큼 대접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요.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으로 지내다가 지금 돌아가겠다고 하니 주인된 도리로서 그냥 걸어서 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마부 한 사람과 말 한 피를 세내어 주었다.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뒷방문 앞에 있는 섬돌 말일세. 귀할 것도 없는 거지만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발을 뒤진 돌 아닌가. 내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 섬돌을 가져가 당신 얼굴 보듯 한다면 위로가 될 것 같네. 조소방이 내게 품은 척을 알겠어요. 내 어찌 돌덩이 하나를 아끼겠어요. 가져가세요. 조생은 즉시 섬돌을 싣고 길을 떠났다. 때는 연말이어서 장사하러 밖에 나갔던 개성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집집마다 식구들이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서 오리 밖에 마중을 나왔다. 그때 조동지 역시 차인들을 맞이하려고 오리박 청자에 나와있었다. 조생은 혜진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고 돌아오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하지만 감히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어 한 귀퉁이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허다한 차인들을 대해서는 주인과 손님이 모두 기쁜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조생에 대해서는 그 아비도 알면서 모르는 채 하고 아들 역시 알면서도 감히 앞에 나서지 못했다. 간혹 조생을 아는 자들이 조생을 보면 저마다 야유를 퍼부으며 조롱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성문박 토막을 찾아갔다. 어머니와 아내의 원망하는 말과 심한 질책을 듣고 있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조생은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못하며 감히 입 한 번 뻥금 못하고 있다가 드르렁 코를 골며 푹 잤다. 이튿날 조생은 편지와 함께 금을 겹겹이 싸서 아내에게 주며 아버지에게 바치라고 했다. 조동진은 바야흐로 차인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장부 계산을 하며 방 안에 앉아있었다. 조생의 아내는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인을 불러 조동지에게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달라며 금과 편지를 먼저 들여보냈다. 조동지가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적혀있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번 것 중에 지금 보내드리는 금만 해도 예전에 제가 가져간 5천량은 될 것 같은데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있게 우선 일부를 보내며 아랩니다. 조동지가 봉한 조동지가 봉한 것을 풀어보니 모두 생금가루였다. 값을 헤아려보니 6, 7천량은 좋게 되었다. 조동지는 몹시 기뻐 차인들에게 미처 발설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생의 아내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조동지의 아내가 몹시 성을 내고 욕하며 며느리를 쫓아내자 조동지가 말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소.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네 남편은 건강히 돌아왔더냐. 별 탈 없이 잠은 잘 잤고 아침밥은 먹었느냐. 너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내가 지금 나가서 네 남편을 만날 테니. 조동지는 당장 성문 밖으로 나가 아들을 만났다. 아들이 절하자 아비가 말했다. 네가 보낸 금가루가 적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 정도 가지고 어찌 많다 하겠습니까.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디 누웠느냐. 아들이 행랑 안에서 금덩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조동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지더니 곧바로 놀라 까물어졌다. 한참 뒤에 일어나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관상이란 게 틀림없구나. 내가 처음 네 관상을 보니 만석군이 될 상이더라. 그래서 너를 아들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 과연 이 금덩이를 얻어왔구나. 생금을 정년에 내면 우리 집 재산의 열 배는 될 테니 이 이상 무얼도 말하겠니. 네가 한때 오입에 빠졌던 것도 젊은이에게 흔히 있는 일이니. 지나간 일은 더 말할 것 없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노라. 조동지는 조생의 생물을 돌아보고 말했다. 재수씨 요사이 날이 추웠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프셨습니까. 내가 지금 가말을 마련해 보낼 테니 당장 옛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조동진은 조동진은 집으로 돌아간 뒤 조생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예전의 부자관계를 회복하였다. 부자관계가 문득 끊어졌다가 문득 다시 이어졌으니 재물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시정의 장사치이고 양아비와 양아들의 관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잘못을 어찌 깊이 꾸짖겠는가. 내 선비의 운명 젊은이 네 사람이 북한산의 절에서 함께 글공부를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집이 가난했는데 집에 홀로 남은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양식을 대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사내종이 와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 사람은 책으로 얼굴을 덮고 자리에 누워 사흘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나머지 세 사람이 억지로 일으켜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그 사람은 책이며 보시며 벼루까지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 사람이 몰래 뒤따라갔다. 그 사람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서럽게 울더니 들고 있던 책과 붓과 벼루를 아내의 시신 곁에 두고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세 사람이 절로 돌아온 뒤 그 중 한 사람이 또 책으로 얼굴을 덮고 눕더니 사흘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나머지 두 사람이 억지로 일으켜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그 사람은 책이며 부시며 벼루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몰래 뒤따라갔다. 그 사람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부모 형제 처첩과 함께 짐을 이고 지고 도성 밖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절로 돌아와 글공부를 했다. 얼마 뒤 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영거푸 낙방하여 가난하게 살았다. 과거에 급제한 친구가 그 뒤에 호남 관찰사가 되자 가난하게 살던 친구는 약게 빠진 말을 타고 잔약한 아이종과 함께 길을 떠나 관찰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도중에 후련 번거지를 쓴 두 사람이 준말을 끌고 와 있는 게 보였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다. 저희 주인 나리께서 나리와 친구 사이라며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들의 주인 나리가 니신가?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친구를 억지로 말에 옮겨 태우고 아이종과 말은 흐미진 말에 맡겨두었다. 그러고는 준말을 채찍질하여 산골짜기 사이를 질풍같이 내달렸다. 하루 동안 이백리 길은 간 듯 했는데 그 중 백리는 사람이 없는 땅을 지나쳐왔다. 그렇게 달려 마침내 산속에 넓게 툭 트인 곳에 이르렀다. 귀하집이 산처럼 높고 대문과 뜰이 높고도 넓었다. 깃발이며 북이며 피리며 호위병이며 심부름하는 졸개들을 보아서는 흡사 변방의 군형 같았다. 하지만 거쳐앉은 곳이며 음식이며 신여들이며 음악을 보아서는 그 화로움이 군형 따위에 비할 바 아니었다. 바로 그 속에서 한 사람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커다란 걸상에 높이 앉아있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친구의 자를 부르며 급히 외쳤다. 왔군! 왔어! 가난한 친구가 황송하여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불을 지르고 떠난 친구였다. 저도 모르게 자를 부르며 말했다. 자네가 어찌 이런 곳에 와 있는가? 함께 술을 마시며 취기가 오르자 불 지르고 떠난 친구가 조용히 예전일을 말하다. 하다가 물었다. 자네는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아나? 짐을 이고 지고 떠난 친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모르네. 그 친구가 가장 잘 됐어. 지금 묘양산 북쪽에 있는데 산밭을 차지하고는 온 집안이 화식을 하지 않더니 거의 신선이 다 되었다네. 우리 같은 무리가 그런 경지까지 어찌 말할 수 있겠나? 자네는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었나? 그런 건 물을 끊었고 그런데 자넨 지금 무슨 일로 호남에 가나? 호내를 치르고 상례를 치르며 생긴 빚이 산더미 같아서 호남 관찰서에게 도움을 청해보려고 하네. 에이 그 친구는 쩨쩨해서 들림없이 자네가 바르는 돈에 1알이나 2알도 주지 않을 것이니 부탁하러 가지 말게. 내가 1천량을 줄까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겠나?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겠네. 자네가 집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여기 두면 자네가 돌아가기 전에 자네 집에 1천량을 보내놓겠네. 자네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호남 가명에는 가지 말게. 마침내 돈 관리하는 자에게 명령하여 10만 전을 가져오게 하고 포목을 관리하는 자에게 명령하여 배에 100비를 가져오게 했다. 가난한 친구에게 이를 보여주고는 편지를 받은 뒤 그 집으로 보내니 준마 7마리와 용맹한 사내 10여 명이 인사하고 떠났다. 또 준마 한 마리의 가난한 친구를 태워 보내니 준마가 날듯이 달렸다. 가난한 친구는 자신의 종과 말을 찾은 뒤 서쪽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문득 다시 호남 가명을 향해 갔다. 가난한 친구는 명함을 드리고 들어가자마자 불지로고 떠난 친구의 거처와 수하의 졸개들이 이러저러함을 말했다. 관찰사가 말했다. 자네가 과연 그 친구의 처서에서 직접 본 일인가? 그렇다네. 지금 그 친구를 붙잡으라는 조종의 분부가 있네. 그 친구가 도족의 괴수가 된지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용맹한 장교와 영리한 아전 수천명을 징발하고 자네를 향도로 삼으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까? 잡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렇다면 나는 공을 세워 벼슬이 올라갈 것이고 자네 또한 공을 세워 벼슬을 받게 될 테니 역시 좋은 일 아니겠나? 가난한 친구는 매우 기뻐했다. 호남 관찰사는 은밀히 인근 읍에 공문을 보내 아전 과 장교를 선발하고 전주의 정의 군사를 모두 징발하니 도합 이천 여명이나 되었다. 관찰사는 몸서 부대를 거느리고 가난한 친구로 하여금 기병 백명을 거느려 앞장서게 했다. 가난한 친구가 지난번 아이종과 말을 남겨두었던 곳에 이르러 손가락으로 선길을 가리키며 관찰사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후련 말을 탄 용명한 산의 열명이 줌마 한 마리를 이끌고 산에서 날듯이 내려왔다. 그들은 곧장 기병 백명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가난한 친구를 결박하고는 줌마에 옮겨 묶은 뒤 날듯이 말을 달려 산으로 들어갔다. 관찰사는 깜짝 놀라 정의 기병으로 하여금 추격하게 했지만 아득히 종족이 보이지 않았고 산속에는 갈림길이 많았다. 정의 기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마침내 진을 치고 기다렸다. 말탄 사내 열명은 그날 안으로 가난한 친구를 데리고 가서 두목 앞에 대령 했다. 불지르고 떠난 친구는 무기를 잔뜩 버려놓고 가난한 친구를 잡아들여 꾸짖었다. 너는 왜 친구의 정이 없느냐? 관찰사도 사리에 밟지 못하구나. 쟤가 나를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가난한 친구의 볼기를 치고는 말했다. 옛정이 아직 남아있어. 너를 죽이진 않는다. 너는 가서 관찰사에게 알려라. 볼기 십여 대를 치고는 끌어냈다. 불 지르고 떠난 친구는 부하들에게 속히 짐을 꾸리라고 명령했다. 부하들이 짐을 다 꾸렸다고 보고하자 명령했다. 모두 떠나자. 마침내 총포를 울려 출발을 알렸다. 또 후위대에게 명령했다. 버리고 떠나는 집에 불을 질러라. 화약을 써서 불태워라. 화염이 일시에 하늘까지 치솟더니 기화가 날며 별처럼 흩어졌다. 가난한 친구는 사흘 동안 가서야 비로소 관찰사의 진에 도착했다. 사정을 알리자 관찰사는 큰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가난한 친구에게는 물론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오륙년이 흘렀다. 가난한 친구가 서쪽으로 묘양산에 놀러갔다가 산 북쪽으로 깊이 들어갔다. 대나무 삿갓을 쓰고 도록농이를 입은 사람이 푸른 소를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날듯이 빨리 가기에 온 힘을 다해 뒤쫓아 하루에 백여리를 갔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쇳동을 쫓아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한 초가지 판채가 바위 언덕에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짐을 이고 지고 집을 떠난 친구였다. 그 부모는 모두 동안이었고 형제들 모두 건강했다. 두 사람은 악수하고 담수하며 옛일을 이야기했다. 며칠을 지낸 뒤에 짐을 이고 지고 집을 떠난 친구가 고지졌다. 볼지로 떠난 친구는 잠으로 사형을 당할 만한 큰 도적이었지만 자네는 어쩌자고 향도 노릇을 했단 말인가 자네는 너무도 신뢰가 없어 또 좀또둑질 하는 일이 나라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건만 호남 관찰사는 습격할 계획을 세워 친구로서의 정을 완전히 잊고 말았으니 이 역시 마땅치 않은 일일세. 가난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 말이 과연 맞네.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런데 자네는 왜 세장을 버리고 기쁜 곳에 숨어사나? 그때 불지로고 떠난 친구가 한 행동을 보고 참으로 놀랐네. 그 어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나. 나는 그 친구의 산업고 용맹한 기질로 보아 훗날 나라의 역적이 되지 않을까 싶었네. 그래서 미리 세상을 피할 계획을 세웠던 걸세. 하지만 나라의 운이 아직 장창하고 그 친구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나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숲속에서 도둑질이나 하며 즐기는 데 그쳤을 뿐이지. 가난한 친구가 이리로 이사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자 이고 지고 떠난 친구는 허락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란 사람은 함께 응가할 만한 임무를 못 되네. 일단 이 산을 나서면 산길이 좁고 갈림길도 많으니 틀림없이 다시 찾아올 수 없을 걸세. 호랑이도 감동시킨 효부 영남 어느 고을 민가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절행이 매우 남달랐다. 그리하여 영남의 어른들은 지금까지 오육십 년이 지나도록 마치 어제 일인양 여인의 덕성을 찬미한다. 영남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을 이름과 여인의 성신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여인은 시집간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형제도 슬아의 자식도 없이 집은 매우 가난했고 늙은 시아버지만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뒤 곧이어 실명하고 말았다. 남편은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내에게 말했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기댈 곳이 없으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모시겠어. 여인은 말했다.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남편이 죽은 뒤 여인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 그러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으면 아버님도 틀림없이 자결하실 거야. 그렇다면 이건 죽은 남편의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야. 하... 여인은 억지로 마음을 먹었다. 여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의 집에 품파리를 해서 시아버지의 아침 저녁 밥상을 올렸다. 지극한 효송이 한결같아 나태한 법이 없었다. 여인의 친정은 시집에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모의 형제가 구존했고 집도 꽤 부유했다. 여인은 그 집 막내딸이었다. 부모는 딸이 처지가 안타까워 매번 옷가지며 먹을거리를 대주었다. 부모가 친정에 자주 왕래하라고 하면 여인은 그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며 거절했다. 간혹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아휴 니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내 말 따라서 내가 눈 감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죽은 남편이 시아버님을 부탁했어요. 제가 죽지 않은 건 시아버님을 모시기 외서예요. 차라리 죽을지 안정 차마 다른 뜻을 가질 순 없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화를 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거듭되자 결국 여인은 친정의 발길을 끊었다. 부모도 옷가지며 먹을거리 대주는 일을 끊고 딸이 가난에 못 이겨 뜻을 굽히기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거의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날 갑자기 딸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아버지 병환이 매우 위독한데 딸을 못 만난 게 기쁜 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넘기면 임종을 못 할 거야. 여인은 울며 아버지에게 사정을 알리고는 나을지 식사를 시아버지 곁에 두고 말했다. 아버님 나을 뒤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심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성복하는 날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시아버지도 울며 며느리를 보냈다. 여인이 친정에 가니 온 집안이 편안했다. 어머니를 뵙고 무난인사를 한 뒤에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은 병세가 조금 나아져서 시험삼아 걸어보려고 이웃집에 나가셨단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습이 평상시야 똑같았다. 딸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야 할지 묵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딸에게 말했다. 오늘 신랑이 올 거야. 네가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네 앞에서 죽고 말 패다. 그러고는 새 옷을 억지로 갈아입으라며 몹시 다급하게 을러댔다. 딸은 달리 방책이 없어서 새 옷을 입으며 천천히 말했다. 부모님 엄명이 이러시니 힘껏 딸을 깨요. 어머니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이고 내 딸아 내 딸아 이제야 효녀라고 할 수 있겠구나. 부모 형제가 모두 기뻐했다. 딸은 어머니에게 청했다. 몸에 때가 가득하니 목욕한 뒤에 새 옷을 입을게요. 어머니는 즉시 부엌에 들어가 몸소 목욕물을 끓여주었다. 딸은 집 뒤에 울타리 안으로 가서 손으로 목욕물을 쳐서 목욕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새 옷을 벗고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울타리를 뚫고 달아났다. 부모는 여전히 딸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인이 간신히 몇 리쯤 달아나 왔을 때였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여인은 성남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도리가 틀렸니? 부모님의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빼앗으려 하시기에 일이 급박해서 도망쳐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 도리가 틀렸니? 틀렸다면 나를 죽여라! 그러고는 호랑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호랑이가 마침내 몸을 돌려가는데 걸음이 몹시 느릿느릿했다. 여인은 호랑이를 따라가며 말했다. 밤이 지륵같이 어두워 길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필시 나를 뒷줏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길을 인도해준다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호랑이가 날듯이 달리기를 시작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그류를 따랐다. 호랑이가 한 곳에 이르렀다. 바로 시집 문앞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물었다. 으으! 누가 왔나?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왜 바로 돌아왔느냐! 여인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또 호랑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집까지 오게 된 사정을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때 여인의 친정에는 신랑이 도착해 벌써 방에 들어와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딸의 목욕이 너무 더딘 게 걱정이 되어 어머니가 나가보니 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딸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사람을 식혀 횃불을 들고 뒤쫓게 했다. 그러나 뒤쫓아간 사람들은 커다란 호랑이가 여인의 시집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났다. 여인은 시아버지를 위로하여 눈물을 그치게 한 뒤 문 밖으로 나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네게 보답할 만한 게 없구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곤 개 한 마리 뿐이다. 이것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이 마을에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개를 몰아서 내보내자 호랑이가 즉시 먹고 떠났다.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마을에서 외침소리가 들렸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아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대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나왔다. 여인은 밤에 왔던 호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호랑이는 짐승이고 저는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저를 살려주었거늘 제가 호랑이를 살려 보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말이다만 살릴 방법이 없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간청해야겠습니다. 네가 가겠다면 나도 나도 따라가마.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자 여인의 지팡이를 이끌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살인물을 나서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아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우리 며느라기가 호랑이를 구해서 은혜를 갚으려 한다고 해 같이 가는 걸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시아버지가 길을 나서서 반쯤 갔을 때는 암흑의 집 며느리가 호랑이를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함정 주변에 쫙 퍼졌다.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담처럼 빙 둘러섰다. 여인은 함정 앞에 이르러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다. 간밤에 이 호랑이가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서 꼭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어떤지 감히 여쭙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헛은 소리 말게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는데 꺼내주면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나? 아유 또 살려주려 한들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낸단 말인가? 여인은 말했다. 살려주기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만약 사람을 해친다면 저를 해치지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허락했다. 여인은 함정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는 신룡한 짐승인데 어젯밤 내 말을 들었으면서 왜 이 안에 들어왔니?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고 여인의 말을 경청하는 모양을 지어 보였다. 네가 나를 살려준 은혜가 있게 사람들에게 간청해서 사람들이 너를 살려주는 걸 허락했단다. 함정에서 나간 뒤에 혹시라도 사람을 해치지 말고 멀리 멀리 깊은 산으로 달아나야 한다. 여인은 호랑이를 어루만지며 함정 밖으로 끌어냈다. 호랑이는 즉시 산기슭을 향해 달리더니 벼랑간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함정 밖의 조금 높은 곳에서 이웃사람과 함께 함정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에 이웃사람이 하는 말에 의지해서 사정을 짐작했다. 이웃사람이 처음에 어, 함정에 들어갑니다. 하더니 또 호랑이를 어루만지네요. 라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발을 구르며 마구 고함을 쳤다. 아휴,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아휴, 호랑이를 함정 밖으로 끌어내기에 이르자 시아버지는 또 이웃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말했다. 아휴, 호랑이가 과연 저리로 달아난다! 그러면서 두 눈이 문득 환히 보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일이라 여겨 이 일을 관하에 알렸다. 관하에서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보고하여 마침내 여인의 집에 정문을 세워주었다. 여인의 친정에서는 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예전처럼 필요한 물품을 대주었다고 한다. 붙잡혀간 아내 찾아 산만리 옛날 어떤 나그네가 호남으로 가는 길에 여산의 객점에서 묵게 되었다. 객점 주인은 노인 부부였는데 모두 범상치 않아 보였다. 나그네는 마침 비가 내려 객점에서 사흘을 묵어야 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무료함을 달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이 기이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 말입니다. 저는 본래 아무 고울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자못 비범한 면이 있었지요. 같은 고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저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답니다. 결혼하고 처가해서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를 소에 태우고 저는 소를 채찍질하며 그 뒤를 따랐지요. 그때 비 때문에 시냇물이 불어서 소가 건너질 못했습니다. 시내가를 서성이고 있는데 서울 사람처럼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 하나가 아주 좋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인상이 사납고 험상후떡군요. 사내는 순식간에 시내 앞까지 오더니 말의 채찍을 갈기며 시내를 건너는데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냇물이 깊어 소를 타고는 건널 수가 없군요. 대게 말이 몹시 튼튼해 뵈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더니 좋다고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와 제 아내를 태우고 시내를 건넜습니다. 저도 옷을 벗고 소를 몰며 헤엄쳐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건너와 보니 사내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말곱 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적이 제 아내의 미워를 보고는 시내를 건너주고 시내를 건넌 뒤에는 아내를 납치해 갔다는 걸. 아내를 잃다니 참으로 망연자실할 뿐 어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날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아내를 만날 방법이란 궁벽한 산이나 바닷가 험한 곳에 있는 도적들의 소구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청하여 돈을 마련한 뒤 영호남을 돌아다니며 중국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했었죠. 여기저기 많이도 돌아다녔지만 아내가 간 곳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를 잡고자 하는 제 의지는 흐트러짐 없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열일고 여덟쯤이었는데 고향의 풍속에 따라 머리는 여전히 땋아 내리고 있었고 몸도 왜소해서 사람들은 저를 열두어 살 정도로 봤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연이어 넘다가 길을 잃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숲에서 엿보니 넓은 골짜기가 열려 있는데 성과 대골이 우뚝하고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으며 가로 세로로 넓은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산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마침내 곧장 서너 개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 중국 물건을 산다고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득 한 여자가 둥근 창을 통해 불쑥 나오는데 옷차림이 몹시 화려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오늘 천행으로 당신을 만났소. 일이 어찌 된 거요? 제가 묻자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정말 천행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산적 두목이 사냥을 나갔기에 망장이지 만일 두목이 있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두목이 돌아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니 어찌해야 할까요? 어떡하겠소?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이고 나간다 한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텐데 하, 어쩌면 좋을까요? 아, 어찌해야 하겠소? 문 밖에 작은 집이 있는데 그곳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아요. 그 노파는 두목의 유모예요. 일단 그리로 가서 길을 잃은 아이인 것처럼 말해서 노파에게 의탁해 보세요. 노파가 두목에게 받아달라고 하면 살 수 있을 듯 싶어요. 목숨을 건진 뒤에 밖으로 나와 천천히 방두를 찾기로 해요. 일러준 대로 하겠소. 마침내 저는 그곳으로 가서 노파를 만나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 이르렀는데 나갈 방법이 없으니 할머님께서 저를 하인으로 부려주시면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파가 저를 보고 처음에는 참혹 의심하더니 이윽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속임이 없다고 여겨 마침내 함께 살도록 허락하고 노파의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본래 영리하고 부지런했기에 노파의 마음에 쏙 들어서 노파는 저를 몹시 아끼며 혹시 떠나면 어쩌나 걱정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투먹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냥에서 잡은 호랑이며 펴범이며 곰이며 돼지를 앞세우고 수백 기병이 에어쌓고 왔는데 그 함성가위가 진동하되 번잡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군이 곧어올 텐데 너는 겁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도록 잘 얘기할 테니. 검을 든 자가 느린 걸음으로 문 앞에 와서 저를 보고는 고함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나 산밖에서 들어왔나 외관에선 와인은 불기라니 검으로 목을 베리라. 검을 든 자는 바로 투먹이었습니다. 노파는 엎드려 저를 자기 몸 아래로 감싸 보호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장군 왜 이러시오. 이 아이는 길을 잃고 여기로 들어왔지 외관 사람이 들어오게 한 게 아니오. 이 아이가 벌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나는 벌써 살려주기로 허락했거늘. 장군은 왜 이래 의심이 많소. 저는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투먹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대충 보기에도 그 외모는 진짜 영웅다웠습니다. 투먹은 검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유모 때문에 이 알을 살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 곁에 두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침내 두목은 저를 데려가 아침 저녁으로 곁에서 일을 보자 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욱 영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 두목의 마음에 꼭 들게 일했습니다. 두목도 저를 아끼게 되어 죽이려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지요. 때때로 말달리고 장칼 쓰는 방법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제가 꽤 잘했대자 두목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자질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구나. 내 뒤를 이어 산채의 주인이 될 자는 바로 너야. 네가 있으니 나는 이제 근심이 없다. 그 뒤로는 가족처럼 안채를 드나들게 해주었습니다. 두목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두목이 다른 산채에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부두목이 와서 너를 보면 필시 죽여야 한다고 할 테고 너를 죽이기 전에는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게다. 하지만 내가 있으니 너는 안 죽는다. 두려워 말거라. 얼마 뒤에 두목이 경계했던 대로 두목에게 와서 인사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부두목이었습니다. 역시 영웅의 풍모가 두목에 버금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두목은 제가 상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두목이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부두목은 검을 잡고 아랬습니다. 안됩니다.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백리나 되는 무인지경을 지나 들어와서 두목님의 신임을 얻고 목숨을 보장받았으니 이는 평범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목님은 이 아이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우리 무리를 위해 둘 차이겠습니까? 속히 검을 휘둘러 목을 베어야 합니다. 두목은 책상을 내리치고 몹시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리 망령되이 구는가? 저 아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왔고 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려주어서 지금은 가족처럼 여기며 베풀어준 은혜가 막대하거늘 자네가 저 아이를 굳이 해치려는 이유는 대체 뭔가? 부두목은 여전히 힘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두목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옛날에 남자가 여자에게 미혹되어 중요한 일을 그르쳤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두목처럼 어린아이에게 미혹된 경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산채도 이제 무너지겠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두목은 제게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너를 죽일 뻔했구나. 저는 일어나서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이력으로 제가 그곳에 들어간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비록 영리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두목의 환심을 얻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도 계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규제 없이 안팎을 드나들게 되어 날마다 아내와 담소하며 예전처럼 지냈지만 혹시 낌새가 드러날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날까 싶어 남몰래 경계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두목은 갈수록 저를 신임했지요. 두목이 주관하는 산채는 사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서 큰 관청과 같았습니다. 군대의 기울은 엄숙했고 상과 벌도 정확했습니다. 사방의 지형이 험준하고 경비가 삼엄하니 제가 빈틈을 노리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목이 저를 데리고 안치에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가 보겠느냐 내가 산채의 우두머리가 된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부대를 체계있게 구성하고 군사들은 절도가 있지만 오랫동안 예전의 기량을 시험해보지 못했구나. 이제 밖으로 훌쩍 나가 내 기량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니 나가볼까 한다. 나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묻자 두목은 핑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동쪽으로는 암호군에 닿아있고 남쪽으로는 암호강에 접해있고 북쪽으로는 암호산에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암호주가 곁에 있다. 암호군에서 여기까지는 수백리 무인 지경을 지나서야 들어올 수 있지. 하지만 산채에서 암호주까지는 석굴안으로 난 비밀통로가 있어서 관도까지의 거리가 심리도 안 된다. 암호주 가까이 있는 집에 가져올 만한 물건이 있는데 크지 않아서 번거롭게 군사들을 쓸 필요는 없어. 내가 검 하나를 들고 비밀통로로 가서 직접 가져오려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마침내 갈집에서 검을 꺼내 갈았습니다. 두목의 검은 눈처럼 환하고 빛이 났고 모양은 둥근데 사면에 칼날이 있어서 꽁의 꽁지로 만든 부채 미숫 됐습니다. 자정 넘어 떠나기로 약속하고 두목은 비단으로 몸을 동염해 몸놀림을 민첩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도 두목과 같은 옷 자림을 하고 칼을 들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산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채는 고요하고 등불도 평소대로 켜져 있었지요. 몇 일을 가니 과연 석골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 였습니다. 치륵같은 한밤중이었는데 두목이 검을 뽑아들어 그 빛으로 저와 함께 구를 통과 했습니다. 관도로 나와 수십 걸음을 가서 암호주의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우뚝 솟은 담장이 여러 겹 눌려 있더군요. 두목이 훌쩍 뛰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저도 훌쩍 뛰어넘어 두목의 뒤를 따르니 두목이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헤헤 내 아이 답구나. 헤헤 창고에 이르러 보니 창고문을 무쇄와 나무로 가로질러 막고 가운데에 큰 방울을 매달아 도둑을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직접 무쇄와 나무를 부수고 검으로 문에 자국을 냈는데 자국을 낸 대로 문이 뚫어져 둥글게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두목은 저에게 검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곧바로 움직여라. 두목이 마침내 들어가더니 보물을 가지고 머리를 구멍 밖으로 빼며 나오려 할 때 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몸은 창고 안에 있고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순간 저는 벼랑간 검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제가 내리친 검은 제대로 적중해서 두목의 머리가 떨어져 땅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두려워 손을 벌벌 떨고 몸을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이 이미 죽었으니 바라던 일을 이뤄낸다는 걸 알았지요. 두목의 검으로 빛을 비추며 비밀 통로를 통해 산채로 돌아오니 밤이 이제 막 반쯤 지나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 사정을 자세히 알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급히 떠나야겠소.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일이 발각될 테니.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오? 아내는 더욱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떠나야지요. 마구간에 있는 좋은 말을 타고 창고에 있는 가벼운 보물을 가져가야겠어요. 마침내 우리 부부는 비밀통로로 탈출해서 그날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헤아려 보니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 떠나던 나를 기일로 삼고 제가 살아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계셨습니다. 두목이 죽지 않으면 아내를 되찾을 수 없기에 검을 휘둘러 두목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만 실은 제 목숨을 두목에 살려준 것이기도 하니 그 은혜를 제가 어찌 감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을 내리쳐 두목을 죽인 날에 제사싹을 차려 두목을 제사 지내는 일을 평생토록 패하지 않아 나왔습니다. 제가 달출한 뒤로 산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의 세력이 몹시 커서 후환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기에 항상 자취를 감추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이곳에 살며 객점을 꾸린지도 거의 사십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와 아내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에야 처음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삼생의 인연에 따라 생긴 헛된 일일 텐데 이제 다 늙은 서지에 감출 것도 없군요. 말을 마치자 노인 부부가 마주보고 웃음 지었다. 낙은애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랍고도 신기해서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하더니 이튿날 아침 작별하고 떠났다. 지혜로운 첩 덕분에 병사 우화형은 평산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몹시 공궁한 무인이어서 평안도 강병고을에 가서 북쪽 변방을 지켰다. 여기서 퇴기 한 사람을 만나 물깃는 여정으로 삼았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이르렀다. 그녀가 우화형에게 말했다. 선달님께서 저를 첩으로 삼으셨는데 제 의식을 대줄 재산은 있으세요? 우화형이 말했다. 객지에서 홀로 지내다가 우연히 자네를 좋아하게 되어 자네가 내 빨래나 해주고 버선이나 기워졌으면 할 뿐이네. 나같은 빈털터리가 무슨 수로 자네 의식을 대하겠나. 제가 이미 선달님의 잠자리를 모셨으니 저부로서 철마다 선달님의 옷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지요?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바라겠나. 그런 일일락 염려 말게 염려 마라. 그녀는 그 뒤로 부지런히 삭바느질을 하고 길쌈을 해서 우화형의 의복이며 음식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북쪽 변방에서의 임기가 다 되어 떠날 날이 되자 그녀가 우화형에게 말했다. 선달님께서는 여기서 떠나신 뒤 서울로 가서 벼슬자리를 구하실 겁니까? 우화형이 말했다. 죽도록 가난한 내 처지에 행정을 차리고 양식을 준비해 서울로 가서 머물 가망이 전혀 없네. 평산으로 돌아가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늙어 죽는 수밖에. 그녀가 말했다. 제가 선달님의 관상을 보니 결코 적막하게 생을 마칠 뿐이 아니고 앞으로 병마 절도사에 오르실 듯 합니다. 제게 일생 동안 힘들여 모은 은하 600량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돌아갈 행장을 차리고 말과 옷을 준비하셔서 서울로 올라가 국리를 해보세요. 저는 천한 사람이라 선달님을 위해 수절하고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선 암흑의 집에 의탁해 지내다가 선달님이 평안도 고울수령으로 나오시면 그 즉시 관하에서 만나기로 하죠. 뜻밖의 큰 돈을 얻은 우하형은 그녀의 의기와 지혜에 감동했다.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퍼하며 훗날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녀는 당장 호라비 장교의 집으로 갔다. 장교는 그녀의 사람댐이 우매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며 후처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전철을 이어 집안 살림을 대신 맡으면서 살림 인수를 희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이 몇 개며 곡식이 얼마며 배와 비단이 얼마인지 장부에 기록하고 정확히 숫자를 맞춰본 뒤에 살림을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장교가 말했다. 우리 부부가 해로하기로 기약계권을 장부를 기록해 주고 받으며 서로 의심하듯이 했어야 되겠나. 그녀가 완강히 정하자 결국 그 말에 따랐다. 그녀가 장교의 집에 들어간 뒤로 재산관리에 힘써 가산이 날로 늘어나니 장교가 몹시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그를 조금 아는데 조보에 나오는 정사보기를 좋아합니다. 조보가 이골에 오는 즉시 빌려서 제게 보여주세요. 장교는 조보가 이르는 대로 빌려다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몇 년 뒤 정목 중에 선정관 우하형 주부 우하형 경력 우하형 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칠년이 지나자 과연 우하형이 관서 큰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부터는 조부만 빌려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며칠 뒤 조보에 암우 고을 수령 우하형 하직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장교에게 말했다. 처음부터 저는 당신 집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장교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으나 그녀의 굳은 뜻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그 집의 재산과 현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기록한 뒤 자진이 처음 왔을 때 받은 장부와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서 말했다. 제가 7년 동안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 집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바가지 하나 사발 하나라도 본래 있던 숫자보다 줄어들지 않았으니 부끄러울 일이 없군요. 또 하나였던 게 둘이 되고 둘이었던 건 셋이 되고 다섯이었던 건 열이 되어 모두 예전보다 늘어났어요. 재직분을 다한 셈이라 떠나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녀는 그날로 집에서 키우던 거지아이 하나에게 짐을 지게 한 뒤 남자 옷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장교의 집을 떠났다. 우하형이 골수령이 된 고울에 도착하니 우하형이 부임한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억울한 사정을 아래려는 백성이라 둘러대고 관아뜰로 들어가서 섬돌 아래에 서서 사또에게 아뢰었다. 은밀히 아랠 일이 있사오니 섬돌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또가 괴상하게 여기면서도 허락했다. 그러자 그녀는 또 마루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정했다. 사또가 허락하자 이번에는 또 방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사또는 더욱 의아했다. 방 안으로 들이자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또가 말했다. 신임 사또가 고울 백성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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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나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아무 고울에서 북쪽 변방을 지키실 때 1년 넘게 잠자리를 모신 사람인데 아니 기억하지 못하신다 말씀입니까? 우하영이 깜짝 놀라더니 매우 반가워하며 말했다. 내가 부임하자마자 자네가 오다니 정말 기이한 일일세.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별하며 약속할 때 이미 오늘 일을 예상했거늘 왜 기이한 일이라 하십니까? 우하영은 마침 호라비로 지내던 차라 그녀를 내야에 살게 하고 엄연한 정실부인의 권한을 주어 아들 며느리가 그녀의 분부를 받도록 했다. 그녀가 집안살림을 총괄해서 우하영의 맏아들을 대우하는 일이며 하인들을 부리는 일을 모두 지극히 합당하게 하니 집안 사람들 모두가 칭송에 맞이 않았다. 한편 그녀는 우하영으로 하여금 비변사 서리에게 조보를 사오게 해서 열흘마다 조보를 받아보았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 멀리서도 조종의 사정을 허언히 꿰뚫었다. 정관이 교체될 때마다 그 후임자를 귀신같이 알아맞춰 열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우하영으로 하여금 온 힘을 기울여 다음 정관이 될 사람을 미리 섬기게 했다. 우하영은 관서지방의 재물을 애써 모아 선물 보따지를 끊임없이 보냈다. 정관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정관이 받을만한 선물을 받고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두 배나 생겼다. 급기야 그 사람이 인사권한을 갖게 되자 우하영이 잘하는 점을 과장되게 칭찬하며 우하영의 승진이 늦어질까 걱정할 지경이었다. 마침내 우하영은 관선에 여러 고호를 옮겨다니며 총 여섯 고호를 다스렸다. 녹봉도 차츰 많아져 상관에게 보내는 선물의 규모가 갈수록 꺼지니 출세길이 날로날로 열렸다. 차례차례 승진하더니 끝내 절도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우하영이 칠십세 가까이 술을 누리고 집에서 세상을 떴다. 그녀가 우하영의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영감은 시골무인으로 절도사의 지위에 이르셨고 이른 살 가까이 술을 누리셨어요. 그러니 그 자신 유감이 없을 것이오. 자재로서도 지나치게 슬퍼할 건 없지요. 나로 말하자면 여자가 남편을 섬긴 것이 공치사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벼슬길에 터닦는 일을 도와 결국 영감이 높은 지위에 이르셨으니 내 책임은 다했어요. 그러니 또 무엇을 슬퍼하겠어요. 성복을 하자마자 말했다. 영감이 계실 때는 내가 집안살림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며느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올래. 나는 영감의 첩에 불과하니 집안살림을 물려주고자 하네. 마침내 창고에 있는 재물이며 장롱 안에 간직해둔 재물을 기록한 장부를 열쇠와 함께 며느리에게 넘겨주었다. 며느리가 울며 사양했다. 서모님께서 그동안 우리 집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우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애쓰셨습니까?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저는 장차 서모님을 시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우러르며 모든 집안일을 예전 그대로 두려워하거늘. 서모님께서는 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녀는 완강히 집안살림을 넘기고 말했다. 나는 이제 큰 방을 떠나 건넘방에서 자야겠네. 그녀는 방 하나를 치우고 들어가서 생각했다. 일단 여기 들어왔으니 다시는 이 문 밖을 나가지 않을 테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곧길을 끊더니 세상을 뒀다. 우아형의 아들이 말했다. 이처럼 어진 서모님께 새 속에서 서모를 대하는 예를 행할 수 없다. 사물장을 치르고 별모 해서 제사를 올려야겠다. 먼저 부친의 장례를 치러 발인하려 하는데 상여꾼들이 매우 많았으나 상여가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상여꾼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영감님의 홀령이 소실을 두고 가지 않으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서모의 상여를 서둘러 준비해서 함께 발인하니 우아형의 상여가 그제야 번쩍 들려 잘 나아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